오늘은 여러분께 현실적인 여자들이 데이트 통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보여드리는 블라인드라는 어플의 여자들 중 데이트 통장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이유가 모임 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커뮤니티는 자신의 직장을 인증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이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와이프가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직장의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이죠. 이 공무원은 데이트 통장의 장점에 대해서 매번 눈치 안 보고 배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여자이고 데이트 통장을 꺼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돈 없는 찌질남 취급을 받았죠. 수많은 여성들은 데이트 통장 옹호하는 건 거지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식의 무지성 공격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 남자같이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만 대통 원하더라 크끈하는 잘 벌고 돈 잘 쓰는 남자가 좋아 라는 식으로 화끈하게 여자들의 속마음을 오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데이트 통장 하는 남자는 그지같고 남자로 안 느껴진다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수많은 정상인들은 돈 써야 남자냐 한심하다. 너도 돈 있을 건데 남친에게 돈 안 쓰냐 라는 말을 하지만 대통하는 남자는 그지라고 말하던 이 여자는 공무원 공기업 그지들만 댓글 달았네 평생 그지처럼 살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무지성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여성들의 논리는 이러하죠. 구질구질하게 반띵하기 싫고 빈곤하면 사람 만나지 말고 집에서 저축이나 해라. 내 아들을 데이트 통장이나 하는 남자로 키우기 싫고 그런 건 짜친다. 초기부터 대통하면 짜친다. 거지 같아서 싫다. 돈 많으면 대통하자 안하고 대통하면 기본적으로 매력 없어 보임 크크 라는 여성들의 논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여드리다 보면 분명 스윗물소 남들께서는 은이뉴스는 일부러 김치 같은 말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할 게 분명하겠죠. 제가 비약적으로 여성들이 김치 같은 말만 골라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 관련해서 남동생이랑 토론했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논리적인 대답을 알려주면 집에 가서 더 싸워볼 테니 논리적인 대답을 해달라.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쓰여집니다.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해야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달라고 하는 이 글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역시나 그녀들은 논리적으로 말해달라는 글에서도 논리 다 필요 없고 정없게 느껴지는 게 싫다. 라는 식으로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대통이 싫다는 말밖에 안 합니다. 남친이랑 대통으로 토론 중인데 논리 도와주라 여시들이라는 글에도 역시나. 데이트 통장은 남자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다. 데이트 통장은 구질구질하다 라는 게 주된 논리이죠. 이런 글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통이 싫은 이유가 논리적으로 뭘까? 아 몰랑 논리적으로는 모르겠어 크크크크. 논리적인 건 모르겠고 그런 걸 설명해야 하는 남자는 안 만날래. 라는 이런 발언들.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정상인 여성들이 살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냥 당연히 정상적인 발언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개념녀라고 칭송해주거든요. 지훈아 생각해봤는데 우리 데이트할 때 너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버는 건 비슷한데 왜 너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우리 대통하자. 라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발언. 이런 발언만 해도 그 남친은 내 여친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개념녀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대통을 거부하는 여자는 만나지 마세요. 정신이 빈대 같은 인간은 갱생시킬 수 없습니다. 논리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지금 연애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저녁에 먹을 민트초코붕어빵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논리적으로 대화하지 못하는데 말싸움은 이기고 싶은 아이러니한 모습.